안녕하세요. 외부인은 오늘 지금 뒤집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오레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팬들한테 징국인데 얘들아 그냥 상식에 올려주시면 할게요. 여기 길 coupé 써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느정도 해 볼게요. 오우 좋다고요. 2, 3, 3, 4, 4, 2, 4, 5, 6, 6, 6, 7, 8, 8, 9, 9, 9, 9, 10, 10. 컷. 컷습니다. 헌프 ket고. 자기가 그냥 인사에. 너무 맛있다. 오늘 잘 들린다. 너무 맛있어. 할머니야. 따라가시나봐요. 며칠 시간 소식 많으시네요. 지명수 회원을 찾고 있습니다. 잠깐 차례씩 내려주십시오. 어디서 오라 가라야 우리 바쁜 사람들이야. 가자고. 가자고. 안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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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가세요. 어디서 오라 가라야. 우리 바쁜 사람들이야. 진실 불행으로 한행범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안내해. 야 너는 누구 새끼야. 야 다 잘 켜. 대체 어떻게 된거야. 니가 정말 준석이야. 니가 어떻게 준석이가 돼. 준석이 얼굴로 돌아올 수 없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야. 뭐야 니들. 다 되었어. 하집사. 하집사. 백망덕한 놈. 니가 감히 날 속이고 저놈 미친놈하고 이해를 꾸며. 너놈이. 너놈이. 내 아들하고. 니 자식을 바꿔치게 한거야. 그래. 너 여기 진짜 내 아들이야. 왜 이런 짓을 한거야. 왜. 뭘 위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성장. 비타민으로. 어? 가득 타. 진짜 가득 타인 줄 알았어. 너도 봤잖아. 이 소리를 담담히 사는 자라고 한다는 나의 능력. 치워버린 거야. 치워버린 거야. 이때. 근데 저거. 뒤에서 이미. 모델을. 파는 다음에. 머리끓는 자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약을 시켜서 제가. 손으로 잡아. 손으로 잡아. 근데 총에 이렇게 잡아. 손으로 잡아. 왼쪽. 안 돼. 손으로 잡아. 손으로 잡아. 손으로 잡아. 원래 밟아다. 딱 참는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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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우리가 여행을 치고. 치우고 있어. 대신 대비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려. 소박 신준성. 아니. K라고 해야 하나? 죽여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아. 그건 네가 살아 있을 때 얘기고. 우리 도혁이. 안녕. 살려라. 너 얼른. 도망쳐면 내가. 죽여버린 거야. 아. 죽여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죽여버린 거야. 아. 안 괜찮아. 서로를 달려다가 거짓을 못되게 씌기고 있어. 아. 근데 와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한 번 쓸게요. 감사합니다. 자 갈까요? 근데 이거. 밑에 나오면 유리 파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유, 무슨. 파펜 있어. 파펜 가져와. 파펜 가져와. 빨리 들고. 아까 뜯어놓은 거 가져와. 어제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이기지 용탁 대명해보시죠. 암금 결과님 부서야 안에서 동작물에 싸우지 않으십니까? 내가 실준석이라고요. 어떻게 그럼 미친놈의 사이퍼를 나한테 갖다 붙여요. 아니 아무리 미친놈 말해도 어떻게 자식을 죽인 살인자와 손잡을 수 있겠어요. 넌 이제 끝났어. 케이프. 아니. 심준석.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갈 거야. 아니. 넌 이제, erdo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